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0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2를 개강함과 동시에 완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개천절에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 천우신조를 현장 특강으로 진행을 했고 전문항 해설로 완강해서 업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천우신조 시즌1에서 그랬듯이 천우신조는 전체적인 개념을 총정리해 주면서 30문제를 그냥 풀고 마는 그런 실전 연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문항에 대한 해설을 꼼꼼히 듣다 보면 반드시 해설을 들어야 돼 해설을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의고사다 그래서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약한 고리가 발견되면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채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해 수능은 항상 육구평과의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장과 온라인이 맞물려서 바쁜 스케줄 속에 선생님이 되게 지친 얼굴로 캐스트를 여러 번 나타났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선물 같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어떤 목표로 제작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물론 우리 천우신조의 늘 해주는 역할인 개념 총정리 개념의 약한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문제 또는 한 개념 개념마다 그동안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뭐였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육구평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능이 그해 미리 보기였던 육구평과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해 육평과 구평을 복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육평, 구평,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 천우신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의고사로 활용을 하시면 육구평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로 느껴지면서 수능과 육구평 사이에 가장 좋은 진검다리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처음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었던 대로 시즌2도 파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다운로딩해서 마음껏 풀어보시고 단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만 선생님이 천우신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정말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문제 한 문제 개념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난이도라는 그런 어떤 실전 연습의 관점의 포인트보다 개념 총정리, 육구평 반영, 수능으로 가는 진검다리 역할 마지막으로 약한 고리를 찾아주게 해주자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모의고사임으로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또 하나의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나영 개천절날 오전, 오후에서 열심히 해설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라는 그런 아주 기쁜 마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마지막 캐스트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 해주고 싶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직 아니잖아 그죠?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이야기를 끝으로 짧은 캐스트 마무리 할게요 지금 흔들리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실전 연습을 해보면 생각보다 요즘 문제를 잘 못 맞춰 많이 틀려요 실제 N수생들 같은 경우 상담도 많이 하고 선생님지요 수학 실력이 어떻게 됐나 봐요 문제를 풀면 계산 실수 당연하고 멀쩡히 풀리던 문제들도 안 풀리고 문제가 오히려 안 풀린다 공부는 더 많이 했는데도 실전을 앞두고 있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잘 안 풀려요 성적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흔들리는 건 실력이 아니야 공부했던 실력이 갑자기 어디 사라질 리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감정이다 라는 것 감정이지 실력이 아니다 압박감이 커지니까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차라리 수능 아주 가까워지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 실력이 갑자기 어디 갈 리가 없잖아 머리를 어떻게 어떻게 덜어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공부한 것들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것은 그냥 감정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실력마저 흔들리는 것 같다 라는 학생들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답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훅 던지듯이 그 정답을 알려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꽃을 피워야 되는 이 시기에 실력이 흔들릴까? 라는 그에 대한 정답을 훅 하고 던져준 사람이 작년에 수능을 받던 올해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 연구원인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지금 흔들리는 건 거의 실력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실력이 흔들린다라고 생각드는 학생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내 연구원, 유경이라는 막내 연구원에게 선생님이 막 문제를 풀고 있길래 유경이는 진짜 이제 못 풀 문제가 없겠다 연구원 하면서 정말 문제 되게 많이 풀었지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없지? 라고 던졌어 가볍게 그랬더니 유경이가 너무 당연한 눈빛으로 선생님 문제는 더 안 풀려요 학생 때보다 더 안 풀려요 문제는 그래서 왜? 훨씬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실력이 많이 성장한 거 아니야? 왜 안 풀려? 그랬더니 지금 개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묻는 질문에 문제만 그야말로 풀고 있고 선생님이 만드는 컨텐츠의 검수 과정을 위해서 문제를 풀고 있을 뿐이지 선생님 개념을 안 하니까 문젠도 안 풀리죠? 라고 너무 당연한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이 우문현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맞다 저 말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지?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단점이요 지금 학생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잘 풀지 그 외의 단원에 대한 문제는 잘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왜? 그랬더니 아휴 뭐 한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이 뭐야? 한 1, 2주만? 한 단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안 풀면? 개념을 놓치면? 그 단원은 낯설어진다는 거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막내 연구원 유경이가 했어요 이걸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다 간혹 여름까지 열심히 잘 공부하다가 이 시기에 너무 많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기도 해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유경이 얘기처럼 개념이나 기출에 접근해서 너무 많이 멀어지면 물론 실전 연습을 하긴 해야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전 연습을 하면서도 균형 있게 개념 복습과 기출 접근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비유를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최상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3, 40% 최하 30% 아무리 양보해도 그 정도는 겨울부터 공부했던 개념 복습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다지는 작업 이런 문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였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접근법을 쓰는 거야 평가원 교수님들은 나한테 이걸 하라고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줘 이런 연습을 그 다지는 과정 계속 끌고 가는 그 과정을 놔버리면 정말 수능이 아닌 사설 문제들만 풀다가 갑자기 수능장에서 허! 이건 참 수능이네? 라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경이 말처럼 개념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기출의 접근법을 계속 복습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계속 다지면서 그러면서 실전 연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들리는 게 실력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바빴거든요 천우신조 나형 가형 제작을 하면서 현장 강의 하면서 진행을 하는 동안 되게 캐스트로 나타나고 싶었는데도 기다리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천우신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도움이 많은 도움이고 싶었는데 욕심인 것 같아서 좋은 그런 도움이 되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